대신 찾아드립니다 두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는 주봉 상승장악형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안 찾아볼까봐 제 대신 찾아드립니다 코너구요 차트 분야별 그러니까 뭐 상승장악형이 될 수도 있고 도지가 될 수도 있고 갭이 될 수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죠 계속 분야별로 공부를 해야 되요 그래서 이번 주는 도지 모양이구요 공부 추적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가 목표입니다 여기에 계속 되면 고수로 성공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귀찮아서 공부 계속 안하면 성공 확률이 적겠죠 이 채널은 공부가 목적인 채널입니다 대신 찾아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초천주가 아닙니다 자 공부가 목적입니다 이번 주는 도지 모양이 발생한 것을 찾아볼 건데요 일봉에서 가 아니라 이렇게 주봉에서 발생한 것을 한번 찾아볼 거에요 일봉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일봉에서 발생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봉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서 매매 참고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주봉으로 조금 더 세력의 의도가 더 많이 표현된 것 그 다음에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니까 조금 더 길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앞으로 이런 위치에서 이런 도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종목은 내려가는지 어떤 종목은 또 올라가는지 시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개 정도만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알루코라는 종목이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보시면 내려오다가 도지 발생 다음에 소폭이나 상승을 해주죠 또 내려오다가 도지 모양이 하방을 이탈하니까 쭉 내려오고 보죠 이 도지 모양이 발생을 하고 여기 상방으로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여기 하방으로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적 공부해 보는 것은 앞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 도지 발생하고 상승 돌파니까 한번 슈팅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급률이 되어야 주봉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죠 완성이 된 거예요 한 주에 캔들이 알루코가 이번 주에 쭉 내려오다가 십자 도지 형태로 저점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왼쪽으로 전저점 금방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해서 전저점 금방에서 만들어진 이 도지는 중요한 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이탈하면 추가 하락 여기 상승하면 다시 반등 가능성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알루코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추천주 아니고 공부합시다 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GS 글로벌 입니다 이 종목은 그 셀가스 관련 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1봉으로 보면은 여기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좀 더 간략하게 볼 수가 있죠 상승을 하다가 쭉 내려와서 장기 평선까지 내려와서 한번 여기 지지 반등 여기 지지 또 반등 이 라인 때가 중요하죠 2500원 때 그 라인 때에서 위에서 발생한 십자 도지 여기 돌파했으면 추가 상승 했겠죠 여기를 이탈하니까 쭉 내려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전저점 이 금방에서 십자 도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상방 하방 어떻게 돌파하는지 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뉴파워 프라즈마 입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회사이구요 OLED 관련 주기도 합니다 여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 이렇게 횡보 기간을 보였죠 1봉으로 볼까요 자 1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크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니까 한눈에 횡보 구간이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한번 돌파를 해줬어요 거래량도 실리고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차트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쭉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평선들 금방 상승 초기 이 시기인 만큼 이 전에 이 매물대만큼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지급 십자 도지 모양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려는 행보인지 이렇게 휘에큐를 주고 다시 저점 깨고 내려갈지 어 이 종목도 한번 앞으로 몇 주간 추적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구요 다음 종목은 화신 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이죠 내년 역대 최대 실적 예상도 되고 있는 종목이고 다시 주봉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노란색 이 평선 주봉상 20주 선을 지금 지지 반등 여기서 계속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 이 부분을 또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장대가 나왔는데 거기에 중간 정도를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밑으로 이 평선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 도지가 살짝 발생을 했습니다 그 위로 이제 만원 라운드 피겨가 있으니까 다시 재돌파 같은 것도 잘 보면 좋을 위치가 되겠죠 다음은 네페스 아크 입니다 앞에 네 종목은 내려오다가 십자도지 발생한 건데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는 중에 십자도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십자도지의 위치가 약간 다르죠 같은 십자도지라도 또 다른 상승 중의 십자도지 한 종목 네페스 아크 한번 보구요 이런 것도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조정 받고 십자도지 상방 2주 뒤에 돌파를 하면서 크게 급등 또 내려오다가 십자도지 밑에서 발생했지만 밑쪽을 깨버리니까 추가하라 그 다음에 도지 발생하고 위쪽을 깨고 상승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번 주에 십자도지가 마감했는데 이런 수렴의 상반군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 위로 만원 라운드 피겨 있고 그 부분에서 십자도지 의미 있는 자리죠 그죠 이 부분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차니즘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대신 찾아 드리는 공부를 위한 자료를 대신 찾아 드리는 거고 공부가 목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를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